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1번의 고구필터 문제 보겠습니다. 고구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미리 작성하시는데요. A24셀을 클릭하시고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의미로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은 계약일의 연도가 2010년 이후이고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계약일에 가서 날짜를 선택하시고 그 값이 2010년 이후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2010년 이후이고 심표 두 번째 병원비가 병원비의 상위 10위보다 큰 행만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를 선택하시고요. 병원비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열 번째 큰 값보다 라지 암수 입력하셔서 병원비 데이터들 중에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왜냐하면 비교할 영역의 병원비 영역은 모든 셀에 동일하게 비교할 거라서 열 번째 라고 숫자 10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이란 조건을 작성하셨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I22 영역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A24부터 A25를 선택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7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계약일 확인해 보시고요. 병원비는 이제 전체 열 번째 큰 값보다 큰 데이터만 주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A3부터 I22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관계가 본인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첫 번째 관계에 가서 C3을 선택하는 두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관계에 가서 C3에 가서 C열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를 한번 두 번 누르셔서요. C열에 있는 데이터가요. 본인이 아니고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본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본인이 아니고 심표 두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병원비가 병원비의 평균을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를 선택하되 C열에 있고요.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눌러서 C열만 고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요. 그 값을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라고 입력하시고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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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정확하게 오타 없이 함수 입력하셔야 됩니다. AVERAGE 그 다음 병원비 전체의 병원비를 선택하는데 병원비 영역은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을 비교할 거라서 F4가 눌러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저희는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적용하실 서식은 문제에서 굵은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꼬 색깔은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그 다음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에 혹시 샵샵샵 표시가 되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본인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병원비가 병원비의 평균을 초과한 데이터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하셔서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여백 탭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서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셔서 정 가운데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요. 맵 페이지 상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끌 바닥글에 머리끌을 편집하시고 왼쪽 상단이라고 상단에 왼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커서 갖다 놓고요. 인쇄 시간을 표시할 건데요. 출력 시간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시고요. 출력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시간 삽입 도구를 이용하셔서 시간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머리끌 바닥글에 머리끌을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쇄 영역인데요. 시트 탭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인쇄 영역에 오셔서 A2부터 시작하셔서 I21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용지 방향입니다. 페이지 오셔서 가로를 선택하거나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용지 방향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지 여백에서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또는 일단 확인 한번 누르고요. 여백에서 좁게 라고 되어 있는 값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까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탭에서 값을 입력하실 수 있고 또는 여백에서 좁게 라고 선택하셔서 용지 여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은 B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P 보험자를 이용해서 B3부터 B22 영역에다가 계약자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글자를 별표로 표시할 거고요. 뒤에다가 가족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조금 전에 별표를 바꾸셨던 이름에 연결해서 컨케드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간에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할게요. 미드 함수를 이용하셔서 MIT P 보험자에 가서 두 번째에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P 보험자 가운데에 있는 글자를 추출했고요. 다시 P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글자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서브 스튜디오 2를 선택하시고요. 텍스는 서브 스튜디오 2 안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미드 함수 구하신 건 잘라내고요. 그 다음 글자 수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그 올드 텍스트에다가 올드 텍스트에 해당할 테니까 두 번째에다 컨트롤 V 하시고요. 텍스트 첫 번째 텍스트는 P 보험자에 가서 올드 텍스트는 조금 전에 중간에 한 글자 추출하셨던 데이터를 새로운 텍스트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P 보험자에 중간에 있는 한 글자가 별표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이 내용에다가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서 가족이라고 텍스를 연결할 건데요. 물론 M% 연산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M%가 아니라 컨케드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N 입력하시면 컨케드 찾을 수 있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심표 큰 따옴표 문 꺼서 한 칸의 스페이스 띄신 다음에 가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보험명과 병원 구분과 병원비 입원일과 표2를 참조하셔서 표2에는 데이터가 공제액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 참조하여 L3부터 L22 영역에다가 보험급 지급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급 지급은 등호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이번 일이 입력된 H3을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3을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특약 이본비 특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추가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 지급액은 보험명이 실비로 끝나면 오른쪽에 표2에 가서 병원 구분과 표2의 공제액표를 참조해서 금액을 추출해서 병원비에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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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시까지는 이해가 되시니까 이건 잠깐 이에서 시 누를게요. 이건 좀 이따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값을 찾아오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VLOOKUP 입력하시고요. VLOOKUP 우리는 구분을 가지고 병원 구분을 가지고 신표 오른쪽 표에 가서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공제액표를 참조하셔서 금액을 구해 오셨고요. 그 다음 추가 지급액은 병원명이 실비로 끝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만약에 우린 지금 추가 지급액을 먼저 작성하려고 앞에 거 아까 수식 작성한 걸 일단 지웠습니다. 추가 지급액은 보험명이 실비로 끝나면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좀 추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명에 가서 신표 실비라는 거는요 두 글자지만 가로가 열고 닫고가 있으니까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값습니까? 가로 열고 실비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병원 구분과 표의의 공제액을 참조하여 금액을 추출하여 병원비에서 금액을 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병원비에서 G3에서 마이너스 아까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을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가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추가 지급액을 일단 구하셨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됩니다. 물론 폴스라고 나오는 경우는 실비가 아닌 데이터 폴스는 숫자 0이에요. 나중에 계산하면 0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이제 앞에다가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2번일 빼기 3일 곱하기 2번 비 특약 그 다음에 더하기라고 추가 지급액을 구하셨던 수식을 연결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폴스가 있었던 값은 숫자 0으로 계산해서 보험금 지급액 값을 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K3부터 K22 영역에다가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하는데요.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FN 보상금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관계와 병원비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FN 보상금은 관계와 병원비를 인수로 받아서 보상금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보상금은 관계가 본인 또는 배우자이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풀을 이용하셔서 관계를 입력받으셨는데요. 그 값이 본인입니까? 또는 OR 관계가 입력받은 값이 배우자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덴 그렇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 이라면 병원비의 90%로 표시하래요. FN 보상금은 병원비의 90% 곱하기 0.9 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병원비의 50%로 계산해라 else 라고 입력하시고 병원비 작성하셨던 보상금 작성하셨던 거에 90% 대신에 50% 로 수정하시고요. if 구문을 a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커서를 K3에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보상금을 선택하고 관계를 클릭 병원비를 클릭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일의 관계와 병원 구분을 이용하여 표3에다가 P26부터 E30 영역의 관계별 병원 구분별 보험건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계수를 구하고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건자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썸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가 없어요. 그러면 조건을 다 나열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을 나열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관계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그 값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A26 A27 A28 A열에 있습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셔서 A열을 고정하시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범위를 병원 구분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되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B25 C25 D25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그 값이 첫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다면 이라고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합계를 구할 거면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합계가 아니라 계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이라고 두 가지 조건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물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엔터만 눌러서 계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추루가 나올 거고요. 추루 추루가 나오면 추루가 숫자 1이잖아요. 1 곱하기 1 한 결과 그 값에 데이터를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 썸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구한 값에다가 맨 끝에 가서 심표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는데 숫자와 건자 사이에는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요. 건자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구하셨던 값 뒤에 건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값이 0일 때 0을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샵 건을 쓰면 안되고 0하고 한 칸 띄고 건자를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병원비를 이용해서 표 4의 지 26셀에다가 병원비가 병원비의 30번째 백분위수보다 큰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If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병원비가 병원비의 30번째 백분위수보다 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크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30번째 백분위수를 퍼센틀리라 함수를 이용하셔서 퍼센틀리 점 inc 라고 입력하시고 병원비에 가서 다음 심표 30번째 30번째 는 0.3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우리는 병원 이 값들에 해당한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를 가져와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병원비를 가져오겠죠. If 암서를 통해서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각각의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하신 수식은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째 백분위수 값보다 큰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계산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시작 위치가 B4셀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CSV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합니다. 삽입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에 나와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만 하시고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외부 데이터 사용을 선택하시고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실전 모의고사에 가져오실 데이터는 보험료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누르시고요.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탭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서 병원비 계약일 병원 구분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계약자 가져오지 않음 보험명도 가져오지 않음 계약일은 필요하고요. 병원 구분도 필요하고요. 병원비 필요하고요. 입원비 특약은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합니다. 3개의 열만 가져올 수 있도록 다른 열들은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을 선택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계약일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병원 구분을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 갑에다가 병원비를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른쪽 그룹에 월만 선택이 되고 분기하고 열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연도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월만 선택을 하시고요. 아니 월이 아니라 연도죠. 연만 선택을 하시고요. 연도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병원비 필드 표시 형식은 합계 병원비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피버 탭 옵션을 잘못 눌렀네요. 다시 갓필드 설정에 오셔서 표시 형식을 숫자를 선택하고 천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피버 탭 스타일은 디자인 탭 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 가지고요. 밝게 라고 되어 있고요. 흰색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흰색의 문제에 나와있는 순서를 찾아보시고요. 흰색의 피버 스타일 밝게 2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의 피버 스타일 밝게 23 을 선택 그리고 나서 행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행 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옵션 에 오셔서 피버 테이블 마우스 오른쪽 이나 피버 테이블 분석 에 옵션 을 클릭 하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빈 셀 에다가는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과 실습하신 피버 테이블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중복된 값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모든 선택을 취소하시고요. 관계와 그 다음에 병원 구분을 선택합니다. 두 개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H3부터 H16을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이라고 있고요. 셀 강조 규칙에 가셔서 중복 값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값을 선택하시고요. 중복 값은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이번 비가 이번 비 이번 일이 입력된 이번 단축 클릭하시고요. 색 기준 필터에서 셀 색 기준 필터를 클릭하시면 색깔이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만 필터링 통해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문제인데요. 차트를 누적 세로 막대형 으로 변경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두 번째 보이시는 누적 세로 막대형 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 번 신경외과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을 선택하시고요. 신경외과는 표시기능 꺾은 선형 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보조 축으로 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 입니다. 차트 요소 에 가셔서 차트 제목 을 체크하시고요. 차트 제목 에다가 진료 과별 입력 하시는데요. 진료 과별 분석 이라고 입력 하시고 법내 위치를 위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 에 가셔서 법내 에 가셔서 위쪽 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입니다. 해색 계열 흉부 외과를 선택 하고요. 데이터 레이블 을 끝에다가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안쪽 끝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세로 갑축 을 선택 하고요. 오른쪽 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소 값 10 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에 가셔서 최소 값 을 10 이라고 입력 하시고 최대 값 을 60 을 입력 하시고 기본 단위를 숫 10 을 입력 합니다.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의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있는 체육이 밑선에 가셔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 오프셋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오프셋 가운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볼 건데요. 둘 다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고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록을 할까요?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에 서식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G6부터 G11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서식은 양수일 때는 파란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요. 오른쪽 형식에 작성을 하는데 양수 파랑 이라고 먼저 입력하시고요. 양수 는 파란색으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0.0 세미콜론 양수 음수 0 이렇게 순서로 사용자 지정 서식에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음수 빨강 이라고 입력하시고 음수 빨간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0.0 세미콜론 그 다음 0일 때는 검정색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이네요. 마름모 모양 문자 입력하시고 한글 자음에 미음 눌러서 한자키 그 다음에 마름모 모양을 선택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돼요. 앞에 검정은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검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서식이 적용이 되죠. 비어있는 셀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매크로가 기록 중이잖아요.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셔야 합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삽입의 단추를 클릭하시고 B2부터 C3 영역에다가 Alt를 눌러서 드래그합니다. 서식을 선택하고 바로 서식이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정을 못했다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이용하시면 돼요. 두번째 매크로도 작성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문제의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D6부터 F11 영역을 선택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셀값을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사회 규칙을 클릭하시고 첫번째 셀값을 기준으로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의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최소값을 최소값을 100분의 수를 이용해서 최소값 10에서부터 최대값을 100분의 수를 이용해서 90까지 아래쪽에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 E2부터 F3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그래프 보기를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바로 그래프 보기 라고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항에 매크로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보험 입력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보험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요. 보험 입력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 라고 입력합니다. 두번째 문제가 더 간단하네요. 세번째보다는 두번째 문제는 폼을 초기화하는 작업입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보험 입력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보기를 갑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으로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CMB 보험 분류 콤보 상자에 CMB 보험 분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I6부터 I15 영역을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합니다. 다음은 LST 공제 목록 상자에 목록이 표시되도록 J5부터 K9 영역이 표시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초기화 작업 LST 공제 액에 마찬가지로 로우 소스 데이터 연결할 건데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J5부터 K 구 영역 입니다. 그 다음 현재 연결하실 폼에 가셔서 LST 공제액을 확인해 보시면요. LST 공제액은 컬럼 카운트 숫자가 1로 되어 있어요. 열의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J 다음에 K 에요. 열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LST 공제액에는 컬럼 연결한 열의 개수는 컬럼 카운트 가 두 개입니다. 2 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요. 목록 상자 목록에 표시되도록 프로시절 작성하시오. 각 목록에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도록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콤보 상자 연결하셨던 I6부터 I15 영역의 데이터에 첫 번째 데이터는 화면을 살짝 옮겼을 때 첫 번째 데이터는 암보험입니다. 그러면 CMB 보험 분류에 암보험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 목록 상자에는 구분부터 J부터 K9 영역의 데이터가 연결되는데요. 이 행의 개수가 4개고 열의 개수가 2개예요. 첫 번째 데이터가 표시될 수 선택될 수 있도록 LST 공제액의 공제액은 LST 공제액의 리스트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은요. 0,0이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 작성할 때는 첫 번째를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을 0,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개체에서 입력을 클릭하면 이라고 선택하시고 현재 엑셀 화면에 기준 셀을 베이셀로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베이셜에 연결된 데이터는 하나 둘 표 1까지 3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1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레인지 저희는 베이셜을 기준으로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베이셀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였는데 3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1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도록 프로시절 작성하시오.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입력한 값이 0이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txt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이라고요. 공백 이라면 또는 txt 병원비의 값이 0이라면 이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된 그렇다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래요. 메시지 박스로 병원비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병원비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sales i, 2 비열에다가는요. 우리는 cnb 보험 분류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점 밸류를 넣으셔도 되고 점 밸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sales i, 3 은 구분해 있는 값을 입력하실 건데요. 구분해 있는 값은 lst 공제액에서 공제액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공제행은 열의 개수가 두 개죠. 열의 개수가 두 개라서 문제에 나와있는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안에는 행과 열을 넣어주시면 되고 행의 위치는 lst 공제액에서 선택한 공제액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셔서 행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열은 첫 번째 열이니까 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공제액은 네 번째 열은요. d열은 lst 공제액이 선택한 값의 두 번째 열에 있는 1이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원비입니다. 병원비는 sales i,5 에다가는요. 5 에다가는 txt 병원비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value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병원비까지 입력하셨어요. 다음은 청구 금액은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을 때 0을 표시하고 0 이상일 때는 병원비에서 공제액으로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sales i,5 가 병원비잖아요.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빼라고 되어 있어요. sales i,4 에 공제액을 뺀 값이 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된 저희는 sales i,6 에 0 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sales i,6 에 6 에 10 에 에 는 위에서 작성하신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한 값을 넣겠습니다. ctrl c ctrl v 입력하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sales i,7 은 날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구문을 처음에 여셨던 if 를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보험 입력 누르시면 폼이 나오는가 보험 분류의 첫 번째 안보험이 선택이 되어 있는가 하나를 선택하시고 구분해서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병원비를 5만원이라고 입력할까요? 입력 버튼 누르시면 의료 실비 병원 그 다음 15,000원 병원비 5만원 5만원에서 15,000 뺀 금액을 35,000원 입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일 오늘 날짜 여러분 실습한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시저 세문항 작성하셨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작성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